음악 음악 자 이거는 핸드폰을 여기다가 끼시고 영화 보는 거죠? 영화 자 이거는 청소기 자 이거는 여자들 피부 마사지 기계 자 이거는 핸드폰 케이스 누르면 다르륵 해갖고서 초음파가 나와서 악세사리 닦는 거 자 만 자 2만 자 3만 4만 자 두 분 자 가위바위보 이 사람은 반품하는 확률이 높은데 이 사람은 반품 전문이라 안 돼 자 뒤에 분들이요 왜냐하면 반품을 10개 사람은 9개를 해 그러니까 리스트 수배 전단이 올라와 있어 경찰서에서 항상 조심하라고. 블랙리스트. 이거 지금 저 지명수변에 와 있네. 4만 원 했어요. 2만 5천 원 만에. 이거는 라디오도 되고. 이건 파워뱅크. 번역기. 열쇠고리까지. 만 하나 주는데 반품하지 말아. 이 사람 반품하면 이번에는 구석이에요. 집행위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구석이에요. 이것도 예쁘다. 실크. 모자. 모자. 다른 거 보지만 여기를 봐야 돼. 세고가 많아. 몽땅 다 갑니다. 3만. 4만. 3만 5천 원에. 그럼 가위바위보 할 수 없다. 가위바위보. 또 뺏겼네 참나. 실크도 있고 다 세고인데 참나. 모자 하나 저기 줘. 모자는 하나 써. 배터리를 삼성 가서 바꾸시면 되고요. 반대로 꼈구나. 5만. 이거 100만 원이 넘는 걸로 안 사. 7만. 8만. 9만. 10만. 언니가 8만 원에 10만 원 했잖아. 끝까지 들어야 되는 남자가. 아유 그냥. 돈 만 원에 그냥 인생을 걸지 말고 과감하게 들어. 도깨비 경매자면 바하지 안 씌우는 대로 유명하잖아. 자 요거 재혼하실 분. 이혼하실 분. 혼자 따로 나오실 분. 자 갑니다. 3만. 에? 아유 감자. 자 부녀에서 나오신 분 같으네. 자 4만. 자 가위바위보 해봐. 자 가위바위보. 어우 진짜 이겼어. 저요 이겼어. 이건 서비스 하나 줘. 자 이렇게 해서 5만 원에. 자 고려 청장. 1억부터 출발합니다. 1억. 자 1억 낙찰. 나머지는 나중에. 만 원 내고 나머지. 7억. 9,999만 원은 나중에 줘. 자 이거는 다이와네요. 다이와. 일제 다이와. 자 일제 다이와 갑니다. 자 3만. 다만. 이 낚시대가 일제 같으면. 무진장 비싼 건데. 자 5만. 자 6만. 자 7. 이게 큰 거. 대구 잡는 거야. 자 8. 자 9. 자 저기. 자 8만 원에. 자 7만 원 하시는데. 요게. 일본에 가니까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에요. 낚시대 하나가. 자 보통 이렇게 바다 낚시용이. 보통 80에서 100만 원. 140만 원. 이게 낚시대 한 개고. 일제가 그렇게 비싸. 자. 네일 3개. 자 요렇게 해서. 망둥어 잡으러 갈 때. 바닷가 가실 때. 요거 가져가시면 돼요. 자 반도 거고요. 자 이거는 민물대가. 하나 둘. 세 개. 다섯 칸짜리. 세 칸짜리. 반도 꺼네. 자 은성 거. 두 칸 반짜리. 2만 부터 갑니다. 자 2만. 자 3만. 저기에요. 자 4만. 3만 원이에요. 자 낚시장. 이건 서비스에요. 자 요거는 우럭낚싯대. 자 님도 세고. 낚싯대도 세고. 자 2만. 자 이거 제일 많으신 분들이에요. 자 저 끝에. 저분이 한 72살은 돼 보이는데. 자 망둥어 잡으시든가. 잉어 잡으시든가. 잉어 잡으실 때. 자 가셔서 쓰시면 되겠네. 이거는 카보니아. 자 두 개만. 세 분. 자 가위바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자 저기 가운데 분 이겼어요. 자 맨뒤 분. 요번에 망둥어 잡으러. 서해쪽으로 가시는 분 꼭 사세요. 망둥어. 저수지 가서 잉어 잡으시려면 꼭 사셔야 돼. 닐 두 개. 아 닐이 다섯 개네. 또 있네 새 거. 자 어휴 이거 새 건데. 근데 이건 저 칼친약시 하는 거. 자 스페셜 10호. 독도에서 사왔나. 원닷커네 원닷커네. 원닷커네. 자 4만. 자 5만. 18만원 14만원 하죠. 자 5만원에 자 낚사. 우럭낚싯대. 3개. 카본대. 자 두 분. 3 4. 자 엄청 많아. 3만. 자 어디에 자 3만. 잘 샀다. 두 개가 쉬마노야 쉬마노. 자 만. 자 15,000. 자 2만. 자 두 분이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앞에 분이 이겼네요. 자 이건 서비스를 하나 드릴게요. 자 2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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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까지 드려. 자 이거 자. 요소 드려. 아까 닐 사신 분 이거 사야 돼. 자 닐 낚싯대 4개. 자 만. 자 2만. 이게 비싼 거네 이거. 자 2만 5천. 자 언니 줄게. 자 언니. 자 1만 5천원 만에 언니. 자 1만 5천원에. 자 받침대 갑니다. 받침대. 몇 개짜리야. 어휴. 낚싯받침대 이거 완전 전문가용이네. 5만. 자 5만 없어요. 20 몇만 원 하던데. 낚싯받침대. 5만. 저 어디에 자 5만 나오고. 자. 28만원. 28만원 짜리야. 자 6만. 자 6만원 드리고. 2개. 3개. 자 4개. 5개. 6개. 자 7개. 자 님도. 어마어마하게 많죠. 자. 맵인재팬. 자 다이완의 다이와. 자 낚시 가방도 끝내주죠. 5만 부터 갑니다. 자 5만. 자 10만. 다이와가 있고. 자 12만. 자 14만. 자 16만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15만원에. 자 낚시. 자 은성꺼에요 은성꺼. 이거 다섯 칸 반. 제일 큰 은성. 5만 부터 갑니다. 자 5만. 7만. 8만. 9만. 자 9만원에. 자 낚시. 정화수 선물세트에 닐이. 하나. 자 2개. 닐도 큰 거네. 고기 뜰 채. 자 전부 다 갑니다. 자 3만. 자 여기 3만원에. 자 망둥어 잡으러 가실 분. 자 만. 자 망둥어 잡아서. 쓰시고 도로 갔다 팔아. 그럼 또 만원 받아. 또. 저기 하나 더. 자 만원씩 드릴게요. 만원씩. 망둥어도 잡고. 잉어도 잡고. 자 붕어도 잡고. 다 잡을 수 있어요. 자 또 만. 바닷가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요. 자 5m 짜리고요. 바닷가에서. 방파대에서 멀리 쏠 때 이거를 쓰죠. 자 요거 우리 다 국산이에요. 다 국산. 우리나라 거. 자 요것도 방파대용. 3.5m. 야 낚시 전문가 꺼네. 바다에서 큰 고기 잡을 때. 대구나 이런 거. 배낚시 할 때 이거 쓰시면 되고. 특위급이네. 자 5개입니다. 4개. 자 가방도 특위급이야. 자 여기 망둥어 낚시대 또 하나 있어요. 5만 부터 갑니다. 자 5만. 8만. 자 10만. 자 12만. 자 14만. 자 14만이요. 자 잘 샀다. 요거 하나만 해도 25만 원이야 이게. 너무 잘 샀어. 나도 사고 싶은데 저 낚실대는. 자 낚실대. 자 몽땅. 자 10만. 자 없으면. 아이고 자 저기. 자 내가 살려고 그랬어. 내가 속초 가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. 먼저 가 있어. 친구들 속초에. 그래서 막 2만 원 잡고 있다고. 꼭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. 깨꼈네. 아 이게 비싼다 이게. 아니. 자 장구리랍니다. 자 5만. 저 6만. 7만 원이나 한 거예요. 아니면 제가 사야 돼. 자 없으면. 자 여기 자 6만 낚실대. 야 은성. 질긴 거. 6칸짜리. 망둥이 잡을 테고 하나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. 이게 6칸짜리가 잘 안 나오는데. 2만. 3만. 자 여기 사장님. 자 3만. 와 좋은 거 나왔네. 오우. 자. 오우. 작동 잘 되네요. 속초 가려고 했는데. 내가 사야 되는데 이거. 자 장군 일까지. 자 3만. 자 5만. 7만. 자 저기 7만 낚실대. 자 칼치낚실대네요. 자 이거는 다이와에요. 다이와. 자 3만. 자 4만. 5만. 자 6만. 자 두 분. 자 가위바위바위보. 자 앞에 분. 자 5만. 자 5만. 6만. 7만. 9. 10. 11. 12. 15. 16.